안녕하세요 에이아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 수성 미스트입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AR이며 하이브리드 딜러입니다. 일반 스킬은 목표를 부착하여 슬립이라는 걸 부착시키는데 이때 대상을 타격시 부착되어 있는 슬립에 데미지가 전달됩니다. 스킬 강화시 슬립이 사라질 때 폭발이 발동되고 부착 목표 5에서 8로 증가됩니다. 보조 스킬은 강화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자면 적군에게 마비 효과를 부여 상대 약점 타격시 부스트를 1회복하며 부착된 적에게 지속 데미지를 부여합니다. 특수 스킬은 상대에게 지속 데미지를 부여하는 영역을 생성하고 특히 강화하면 슬립 시간 초기화 영역 안에 있는 대상에게 사격 데미지 20%를 증가시킵니다. 수성 미스트 사용법은 다른 캐릭터들이 쉽고 그냥 일반 스킬을 사용하여 부착시킨 뒤 대상을 사격하면 됩니다. 워낙 굿 캐릭터다 보니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수성 미스트의 전용 무기와 대체 무기를 비교했을 때 배포 무기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성능을 보였지만 대부분 외형 때문에 뽑은 사람들도 많고 탄약이 5발 차이 유무가 있기에 대부분 전무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물론 자유지만요. 추천하는 조합은 5성 캐릭터 중에 페니스타 샤인, 에냐 엑스비아, 아카시아 반딧불, 이철 아기 표범이 있으며 5성 캐릭터 중에 수성 옵저버, 야오케어 관리사, 아카시아 디스플레이 업슨, 푸티아 리틀선, 리브 앤스데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은 명의소대, 대체소대, 아마노이아토 소대가 있는데 둘 다 사용하는 옵션은 공격력 퍼센테이지, 크리티컬 강도, 싱크로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1순위 옵션은 즉 공격력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면 그냥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개시율인데 가성비 개시는 1개시이며 3개시에는 크리티컬 데미지의 30%가 있기에 만약 제대로 사용하실 거면 3개시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트라 신경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입니다. 사실 수성 미스트를 뉴비분들에게 추천하기에는 현 메타로 보면 한정되어 있는 보스를 잡을 때 아니면 사용하는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도 이번에 나온 스킨이 너무 이쁘기에 뽑을 사람은 어쨌든 뽑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성도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해봐!